제가 갑자기 김치전하고 감자전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침대이가 그거 직접 갈아주면 진짜 맛있겠다. 딱 봐도 감자전은 닭이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바람 쐬고 오면 집에 와서 뜨끈하게 누워있다가 침대이가 갈아주는 감자전 딱 먹으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침대가 갈아주는 감자전 딱 먹으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침대가 더 밝게 나오죠? 응, 좋아. 하면 돼? 시작해라. 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원래 이게 감자 껍데기 깎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깎는 거 없어? 집에 없어? 그것도 살펴보렸네. 이걸로 씻었어? 하면 돼요? 깎자고요? 이게 흙이라서. 야, 너 안 돼, 안 돼. 이렇게만 깎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기가 막히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좀 위험해 보여. 소클으로 하자. 소클으로 하자. 싱크대 가수 하라고요? 소클으로 하자. 무서워. 맛있어? 왜 이렇게 귀여워. 그냥 먹자. 몰라? 그냥 먹자, 그냥. 휘와라 배탈 나기 싫으면 배달시키자. 저 언니는 감자전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감자전을 하면서 고통받는 순댕이가 보고싶을 뿐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한다. 이만큼 말았어, 벌써?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엄마, 아이팅. 울어. 벌써 반전을 왔어, 박수. 박수. 잘한다. 다 갈았다, 다 갈았어. 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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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뇨. 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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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뇨. 다 갈았다, 다 갈았다, 나이스. 민심이 뀨이 강퇴하래. 아니야 아니야. 야야 손 조심해라. 안 돼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손 다친다. 얘 얘 얘 얘. 애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 끝을 세워. 끝을 세워.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자꾸 해야지. 그렇지. 감자전 저렇게 해먹기 어려운데 수고 많네요. 선배님 너무 착하죠. 선배님 제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시켜먹을까? 내가 시켜먹을까? 시켜먹을까? 갈아서 해준다고. 군덩이가. 진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시켜먹을까 언니? 진짜 어떡해 어떡해. 군덩이가. 음. 쟤가 진짜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 착하죠. 집에야. 너 이렇게 착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 착하게 살지 말까? 근데 이거 한 손으로 하는 거라서 언니 할 수 있을 듯? 어떡해. 이거 너무 아파요. 언니 해볼래? 괜찮아요. 그렇지. 못된 시어머니 컨셉인가 요구려장 하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음. 맛없다고 안 먹기만 해봐. 쟤가 죽여버릴 거야. 맛있게 해석을 내자. 아직 절반도 안 했어. 얘. 아직 많이 나왔다. 진짜 맛있게 해준다 엄마가. 홍지랑 계모 아이가. 아니 분명 언니 방송인데 왜 내가 힘든 거지? 헉?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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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30분 넘었다. 에이 30분은 안 넘었다 진짜 솔직하다. 다 했다. 레츠고! 할 만큼 했다 이제 시켜 먹자고. 진짜 죽고 싶으세요? 진짜 맛있게 해준다.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먹기 전에 아무것도 못해 언니 언니 아무것도 못한다 했어 나 진짜 분명 말했어 언니 입에 다 쑤셔 너 이렇게 한게 맞나? 나 안 봐! 나 완전 쿠킹이 없잖아 같아! 순댕이가 불쌍해 보이는게 처음이네 진짜 이런 동료 BJ가 어딨어? 이게 전분인가? 밑에 가라는게? 이거 이거 이거? 어 그럼 된다 이거 봐 좀 됐는데 여러분들? 그래 이게 이거 한 부침개야 이게 이게 하나야? 아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고생하네 이게 하나야? 아 이게 하나? 부침개 하나? 아 지금 부침개 하나야 지금! 왜왜왜? 다 품이 못 왔어 한 번 해보자 잘 할 수 있어? 응 있어 이렇게 해서 얇게 언니가 내가 오 맛있겠다 진짜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순댕이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니까 맛없다고 안 먹기만 해 아 지금 벌써 맛있어? 으아악 이거 누구 밟으냐고 다음주 토해집거지 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 집 너무 바삭해 언니 혹시 기름 보면서 옷에 닦은거였어? 아니야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봐 오 배털이 없나보다 언니 배털이 없나 보다 오 배털이 없나 보다 자 시도마 배털 갖고 오세요 아빠 개소리 하지마 빨리 꼼파 뭐해 뭐해 너무 고생했어 너무 맛있어 어머니 올라가 옳지 어머니 꾹꾹 해줘 그렇지? 주유를 잘한다 주유를 잘한다 너 뼈는이 뼈 안 불러 왜 불러? 아니 안 불렀지? 아니 안녕하세요 빨리 먹어 잠시만 빨리 bite 아니 så 이리 와라 내가 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